네, 주말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꽤 추운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도 현재 기온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서 일 사이에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는 희뿌연 하늘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공기질도 좋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매우 바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의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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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